나 진짜 아니야 승수 형 안에 진짜 대박이겠다 나 아니야 송수 형은 아니야 나 맹세할 수 있어 진짜 이런 거 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탈락 저런 말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맹세할 수 있어요 우와 나간다 원총 닦으십시 사짜야 뿐이야 뿐이야 어이 또 안개 쓰고 있어 형이 낚시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아는데요 형이 어떻게 고기를 잡는다 보라 말이야 그때 못 잡지 않았어요? 아 월척을 낚을 뻔했다가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형 이리 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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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리 와 너무 커 너무 커 야 이거 돌려 이거 돌려야 돼 끊어줘 야 그렇게 당기면 안 돼 예 예 예 예? 야 어쩌지 너무.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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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또 걸렸어? 야 저거 넣고! 재석아 여기다가 윗길 넣어봐 어디다가? 아 내가 잡고만다 재석 내가 아 그러니까 바위가 아니고 아 여기 다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주환이 형만 낚시 좀 하고 우리 다 똑같은 상황 주환이는 낚시 좀 한다고? 어떻게 해?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 되겠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낚시, 바둑 주환이가 말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네 아 그럼 왜냐면 낚시하고 바둑도 조용히 조용히 그래 취미생활 같다 연관이 있네 취미생활 같다 연관이 있네 취미생활 같다 연관이 있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? 내가 얘기했잖아 허세가 있다니까 저런 허세가 있어 야 저거 웬만한 허세 있는 사람 아니면 저렇게 안하는데 그리고 승수 형 내가 얘기했잖아 핸드폰에 잠깐 보니까 사진이 다 자기 얼굴 자기 혼자 뛰는 거 아니 타이타닉에서 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타이타닉? 어 진짜 좋지 않냐? 기분 너무 추운데요? 또 바람차 아니 언제 이름을 느낄 수 있겠어? 형 또 나오면 되지? 어? 또 나와 어디? 어디? 또 있는데 몇 시간 동안 낚시해요? 4명 잡으러 갔습니다 4명이요? 네 우리 배에서 4마리 다 잡읍시다 이때부터 4등까지 파이팅! 파이팅! 아니 아니 왜 척감도 넘어와려고 하는데 아니 그 척이 안 터질 수 있는데 왜 형 써질 수 있어? 아니 사람 좋아 승수 형 사람 좋아 너무 좋아 사람 좋아 마피아나서 그렇지 아니 알겠고 멋있다 야 와우 그렇지 하얗게 피어나는 하아 이 형이 저음이 진짜 쫙 쫙 쫙 찍으네 아 코러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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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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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하하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멘